은비야, 들리니? 너무 멀어서 혹시나 해서 너무 잘 들려요! 다행이다! 많이 들어서 귀먹어서 그래. 연습수행 해봐, 연습수행. 다시 한 번. 그거보다 좀 더 세게 해. 아,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오케이, 좋았어, 그거야. 네. 완전 세게. 은비, 좀 더 오른쪽. 오른쪽. 오케이! 방금 빵! 빵! 자, 그렇게 치는 거야. 자, 은비 파트 할게요. 오케이, 좋았어! 잘 쳤어, 잘 쳤어! 잘, 되게 잘 쳤어! 되게 잘 쳤어! 우와!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잘, 되게 잘 쳤어! 되게 잘 쳤어! 우와! 우와! 아, 잘 쳤다. 오, 잘 쳤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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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아아 은비가 이거 넣으면 태어나 처음 파하는 거지 어 이미 파했어 파했어 여기도 놔봐 근데 형제랑 해봐 어 야 근데 이건 진짜 오리지널이다 와아 첫 파야, 첫 파! 와아 와아 첫 파야, 첫 파! 인생 첫 파! 와아 자, 이게 바로 양세영 매직 하하하하하 일단은 여기는 페어웨이 중앙보다는 약간 좌측을 봐주는 게 좋아요 우측 보면 지금 돌이 있잖아요 저기로 이제 막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좌측을 공략해서 일단 칩시다 아, 좌측을 유지해야 돼 자, 이거는 전현모 건은비 티샷입니다 오 가볍게 들어서 들어서 멋있다 오 좋아요 자신감 가져요 안 좋은데 좋다 그러나? 자, 자신 있게 몸 열면서 헤드 나가요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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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렇게 안 했다고 아까? 안 했다는 거야, 좀 들렸어 자신 있게 어려 멀리서 쏘습니다 À 나갔다 골!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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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familia 자, 스윙 머신 어유 깜짝아 왜 조심조심 오케이 켜 자, 긴장하지 말고 힘쓰지 말고! 나이스! 나이스! 쿡샷, 쿡샷! 나이스! 쿡샷, 쿡샷! 나이스! 나이스! 쿡샷, 쿡샷! 쿡샷, 쿡샷! 아니야, 잘 쪘어! 잘 쪘어! 지금 이 정도면 전혀 문제 없어! 진짜! 세영이 너무 오른쪽 많이 봤어! 더 많이 봤어! 더 왼쪽 봐야 돼! 더! 이 손 돼요? 수제자 답만 해! 점!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회전이 여기 있네! 딱 치기 좋다! 그냥 저기 벙커 쪽 보고 그냥! 어, 벙커까지! 바람 분다! 차라리 프로님 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 그래! 이거는 사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 이거 차가 열렸다가는! 저기 답이 없어요! 맞아요! 그럼 해저드니까! 이거는 위기에서 좀 구해주세요! 180까지 괜찮나요? 180? 상황이 똑같아요, 지금! 어, 어! 지금 세 번째, 세 번째 시키는 거야! 무수름이 승부처야! 그냥! 29점으로! 8년만 놓으면! 좋다! 이야, 좋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좋다! 이야, 좋다! 들어온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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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에 은비 칩니다, 은비! 자, 은비 칩니다! 파이팅! 어! 어, 괜찮아! 살았어, 살았어! 나보다 잘 쳤어! 어! 나보다 잘 쳤어! 어, 괜찮아! 세형이보다 두 배 갔다! 두 배, 두 배 멀리 갔다! 살았어, 살았어! 나보다 잘 쳤다!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양세형이 두 배 날라갔어! 잘 쳤어, 잘 쳤어! 아, 아직 안 쳤죠? 우리 교장선생님! 자, 이제 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장선생님이 지금 진짜 어려운 샷! 부담스러운 샷을 남기고 있고 이거는 사실 프로님들도 되게 어려운... 어떤 거 드릴까요? 3번 후드, 3번 후드! 자, 김국진 선배님! 3번 후드! 3번 후드! 오른쪽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왼쪽에다 보내놓을게! 무조건 여기는 왼쪽으로 공략해야 돼요! 핀 받다가는 또 깎여서 우측 갈 수 있어! 내가 내 김국진은 바로 옹그리는데? 투샷! 나이스! 투샷! 나이스! 투샷! 투샷!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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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보내내야 돼! 펑크 넘었나요? 펑크, 펑크, 펑크! 펑크, 펑크! 펑크, 펑크! 오케이, 오케이! 진짜, 펑크, 펑크! 진짜 어려운 거예요! 너는 어려웠어! 이야, 깃발이 저기야! 희한하네! 와, 저기다 막아놨다고! 이거 어려운 거야! 너무 어려운 거야! 핀보다 좌측! 좋아! 나이스! 좋아! 좋아! 빨리! 나이스! 좋아! 빨리! 좋아! 좋아! 나이스! 좋아! 올라갔지! 잘 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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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끝났어! 경헌이 봐! 경헌이 붙었어! 귀여워! 어디, 어디 있어? 지금 공략 너무 잘했어! 야, 여기 진짜 안 좋다! 어떻게 쳐? 왼쪽이고 한 50만 봐야겠다! 여기는 일단은 너무 라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스탠스가 넓어야 돼! 좁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엄청 넓게 쑤시고 경사대로 일단 몸을 맞추신 상태에서! 맞아, 맞아! 최대한 제자리에서 헤드가 올라가게 치면 될 것 같아요! 더 올려야겠네! 헤드가 찍혀 들어가면 바로 앞에 떨어지거나 너무 많이 나갈 거예요! 스탠스는 무조건 넓어야 돼! 이렇게 안정감 있게! 조금만 더 벌리면 앉을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거야? 조금만 더 벌리면 앉을 수 있을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나이스! 아, 찍었구나! 나이스! 아, 찍었구나! 나이스! 아, 찍었구나! 나이스, 내가 저희 한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찍을 거면 진짜로 풀로 들어가서 찍어요! 엄청 찍어야지만 나가요. 아, 네! 아니, 잘 치지 못 했어요 솔직히 얘기했어! 아, 최악인데? 난 몰래 쳐야 하지! 널 앞으로 치JI! 가슴에서! 가슴까지 한 번에! 오오...! 와우!.. 태웠어, 태웠어. 태웠어, 태웠어. 태웠어, 태웠어. 태웠어, 태웠어. 잘 걸었어, 잘 걸었어. 잘 걸었어, 잘 걸었어. 내가 말한 게 이거였다고. 오, 좋아. 설마, 설마. 지나갔습니다. 잘 쳤어, 잘 쳤어. 잘 해줘, 잘 해줘. 잘 쳤다. 그런데 이 정도면. 너무 잘 쳤어. 이거보다 잘 칠 수가 없어. 내가 말한 게 딱 이거였어. 진짜 이거보다 잘 칠 수가 없어. 이거는 누구지? 저희. 저희입니다. 이 동그라미 안에만 들어오면 돼. 저 동그라미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거는 제 전문이에요, 사실. 그렇죠. 파파. 파파. 세게 치면 안 돼. 세게 치면 안 돼. 좋아, 좋아, 좋아. 잘 쳤어, 잘 쳤어. 땡겨 쳤어, 괜찮아. 나이스, 보기. 보기. 보기했어, 보기. 자, 저희가 승리하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2홀은 조금 짧아요. 그런데 이제 왼쪽에 보시면 공간이 별로 없어요. 우측에 벙커 보이시죠? 저기로 질러서 친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세컨을 치기가 쉬우실 거예요. 이번 대결은 전학생들끼리 1대 대결이에요. 이 게임. 대박. 진짜 진지하다, 진지하다. 이 깍 물었어. 깍 물었어. 깍 물었어. 아, 왼쪽. 아, 왼쪽. 아, 왼쪽. 아, 빠졌어요. 빠졌어? 해조드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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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이겨내, 이겨내. 이겨내, 이겨내. 이겨내, 이겨내야 돼. 좋아, 좋아. 보여줘, 그냥. 안 돼, 안 돼. 다 됐다구? 다 됐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세입이야! 세입이야? 세입이야! 어, 아니야, 아니야, 지금 우리야? 떨어졌나? 왼쪽 러프 러프 있대요! 러프 오케이, 러프 오케이! 러프 있다고? 러프 오케이! 러프 오케이! 나는 행복합니다! 자, 갑시다! 갑시다! 여기는 좌측보다 우측이 더 좋대요! 네, 우측이요? 우측 살짝 보셔야 됩니다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좋은데? 괜찮아요! 괜찮아! 막고 내려가 괜찮아! 어르신, 우리 잘했어! 저, 내 본대로 친 거긴 해! 맞아, 맞아! 살짝 페이드 걸어, 살짝! 그렇지, 그렇지! 어르신, 우리 잘했어! 병원이 우리가 딱 좋아하는 샷 아니야? 그 아까 P로 잘 쳤잖아요! 그거 똑같이 치면 될 것 같아! 바로 올릴 것 같은데? 진짜요? 어, 좀 좋아하는 거리라... 아, 살짝 들어 걸어서... 아, 좋아! 아니에요,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니에요! 아, 짧아, 짧아! 아니에요, 아니야, 가자! 아, 좋아! 아니에요, 좋아! 아,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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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아 자, 괜찮아요! 자, 이게 말하는 거지, 이거예요! 아, 컸다! 컸다, 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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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컸어! 아, 컸어! 아, 컸어! 아, 컸어! 컸어, 컸어! 아, 컸어! 괜찮아요, 퍼트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퍼트 할 수 있어! 괜찮아! 애매합니다! 아, 둘이... 박빙이네, 박빙! 박빙이네! 이야, 여기도 쉽지는 않네요! 내가 라이를 알려줄게! 나를 쳐봐! 자, 쳤다! 어머, 어머! 국진공! 맞아요, 저렇게 흘러요! 오케이, 오케이! 저걸 어떻게 흘러? 오케이? 자, 오른쪽! 잘 쳤죠? 네! 잘 쳤죠? 네! 오, 좋아, 좋아! 완전 지나간다! 좀 글쎄다! 완전 지나갔어! 야, 너 물 좋아하는구나! 어머, 어머! 완전 지나갔어! 야, 너 물 좋아하는구나! 어머, 어머! 어머!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야, 너 물 좋아하는구나! 아이고! 빠졌어요? 빠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야! 야, 이거 진짜 어려운 사실이네! 아, 셌구나! 아, 셌구나! 어! 저 손 봐봐, 이렇게! 아, 진지합니다! 아, 좋아! 아, 좋아! 잘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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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네! 야, 기도가 좀 먹힌 것 같네! 나이스! 하파트! 야, 경환이가! 하파트! 붙이기 작전! 오, 좀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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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걸... 때렸다! 저거 어쩌면 좋지? 형이 더 멀어! 너무 안타까운데, 이거! 왜 이렇게 멋지지? 어... 오케이! 이야... 이렇게 되나? 생각하네! 와... 이거... 양세훈 지지 않는다! 이걸 넣으면... 비기는 거! 비기는 거! 네! 그러면 3 대 3! 오케이! 오케이! 이야... 이렇게 못 쳐도... 비길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굴 나왔습니다! 이야, 비겼어! 형, 치열했어! 자, 재미있다! 치열했어! 치열했어! 우리 고만고만한 걸로... 에이... 그걸 그렇게 치네... 아니, 어떻게 이걸 비겠지? 아... 학생대 선생님! 아... 학생대 선생님으로 포쌈전기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왼쪽은 보시다시피, 퐁당이에요! 헤엄칠 일 밖에 없습니다! 우측이 좀 더 넓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벙커 살짝 우측을 보고 공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개! 내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해야 됩니다! 건은비 티샷 들어갑니다! 아, 정말? 네! 건은비를 믿네! 건은비가 올려만 놓으면 정확하게 붙이겠다는 작전! 네! 과연 어떤 작전이? 아니, 이게 왜? 뭐야? 안 돼! 아니, 이게 뭐야? 이거 너무... 야... 오케이! 피디 씨를 골프보대 바른빗! 피디 씨를 골프보대 바른빗! 아, 열렸습니다! 아, 열렸습니다! 아, 열렸습니다! 아, 캐저드 티구나! 네, 국진 님이랑 현무 님이 여기서 쳐야 돼요! 가볍게 바닥 쓴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왜? 살렸잖아! 세컨 샷은 이렇게 치는 거다라는 걸 저희 김국주 선배님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신경해요! 원래 이렇게... 그냥 바로 치잖아! 땅이 쉽지 않습니다! 땅이 쉽지 않습니다! 땅이 쉽지 않습니다! 안 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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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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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살아있네! 아, 이제 딱 좋은데 해놨네! 아, 괜찮다, 괜찮다! 거의 박슬인데, 이거? 오! 오! 올라왔어! 올라왔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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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나보다 잘했네. 그거 인정, 인정. 나보다 잘했어. 진짜 잘했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정식하고 4대3이죠? 한 번만 이기면 돼. 좋습니다. 다음 홀로 갑시다. 갑시다. 너무 웃기다. 재밌다, 재밌어. 여기서 우리가 양보하면 안 돼.